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계속 하겠는데요 문서 작성한 파일 불러와 있죠 그러면 이제 세부 지시사항과 문제지 이거 같이 보면서 할텐데요 세부 지시사항 첫번째 나온 쪽 테두리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작업을 할 거에요 작업할 때 이 작업 순서 여러분들이 꼭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따라하는 걸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빈줄에 우선 커서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모양 쪽 테두리 배경 있죠 이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수정을 할 건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주세요 아셨죠 모두 테두리 지정하는 모든 기능에서는 다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시되어 있는 게 선의 종류 굵기죠 이중 개선으로 종류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굵기 0.5mm죠 이중 개선하면 0.5mm가 기본 지정되니까 0.4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바로 놔두시면 되죠 색깔 지시 없죠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그 위치가 선이 나타나는데 모두를 선택을 해주시면 모두 다 나타났죠 본문의 테두리 영역으로 나타날 거에요 그리고 쪽 기준으로 위치 지정 있죠 그리고 지시사항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5mm 지정되어 있죠 자 이게 다른 값이라면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모두 이쪽에서 한꺼번에 눌러서 모두 다 동시에 지정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들 모두 손 대지 마시고 그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상하좌우 모두 다 생긴 거 보이죠 다음 지시사항을 봐주세요 다음 지시 글상자죠 자 글상자에서도 크기, 위치, 선, 색채우기 순서대로 할 거에요 저장 한번 해주세요 글상자 작성하실 때요 커서 맨 첫 번째 줄에 껌뽁이는 상태 여기서 작성할 거에요 글상자 단축키 컨트롤 N, B였죠 새로운 박스 해가지고 자 입력의 개체 글상자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N, B를 저는 눌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우스가 십자 모양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놔주세요 그리고 글상자에 들어갈 제목 있죠 문제지에서 보시면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죠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바로 Alt키를 눌러주세요 누르고 글상자 내부를 클릭 한번 그러면 글상자가 선택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기본 탭 이 화면에서부터 크기부터 지정할 거에요 너비는 100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가 12mm로 지정되어 있죠 자 크기 고정 지정할 필요 없죠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자 글자처럼 취급으로 혹시나 돼 있다면 이거 없애 주시고 본문과의 배치 자리 차지 선택해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위치 또 지시되어 있죠 종이의 가운데의 0mm로 지시되어 있고요 세로 역시 종이의 위에 19죠 19니까 직접 여기는 입력을 해주세요 다른 거 지시되어 있는 거 없죠 자 선 종류 및 굵기 되어 있어요 선 탭으로 가시고요 종류 실선이죠 그리고 굵기 여기는 그냥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0.5라고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셔서요 색 채우기 지정할 거에요 색 선택이 된 상태에서 면색 바꿀 수 있는데요 면색은 지시되어 있는 게 노랑색이죠 노랑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노랑이란 색 여기에서 못 찾겠다 싶으시면 바로 다른 색 눌러 주셔서 RGB로 지시되어 있는 값 있죠 여기 세부 지시에서 보시면 RGB R25 그 다음에 G는 255 B에 해당되는 건 0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RGB 이 값을 입력을 하시고 설정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채우기까지 모두 완료하셨죠 설정 눌러 주시면 글상자가 모양이 바뀌면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지시사항인 제목을 바꿀 거예요 제목 아까 입력했죠 다른 데 한번 클릭해 주시거나 선택된 상태에서 ESC키를 누르면 글상자 선택된 게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이 글상자 안에 있는 제목을 블럭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 보니까 글꼴, 글자 포인트, 장평자간 이렇게 여러 개 입력하는 게 많죠 지시가 많을 때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아닌 경우에는 위에 도구 상자에서만 가능한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블럭 지정된 곳 거기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이게 나오죠 여기서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시된 대로 순서대로 할 건데요 글꼴, 경고딕 찾기 어렵죠 굴림, 궁서, 도둠, 바탕 이 관련 글꼴들은 바로 위쪽에 나오는데 도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견고딕은 바로 찾기 힘드니까 그냥 견고딕이라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견고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글꼴들이 모두 보여져요 거기서 정확히 견고딕이라고만 써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TH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그림으로 된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이 글꼴 이름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13포인트죠 이렇게 클릭하거나 여기도 1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장평 지정해야 되죠 이 단위는 따로 입력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120 입력을 하시고요 자간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죠 그리고 속성에서는 양각이라는 것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글자색은 보라색 RGB 값으로는 1280128이죠 자 보라색 여기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클릭만 하면 되겠네요 음영색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설정 눌러서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나머지 지시는 가운데 정렬만 하면 되겠죠 글상자 안에서 가운데 정렬되도록 도구 상자에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ESC키나 다른 데 클릭을 해서 블럭 설정을 취소하고 보시면 글자색이랑 바뀐 거 이제 제대로 보이고 있죠 자 저장 한번 해주세요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4번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그 다음에 5번에는 책갈피가 있죠 자 세 번째 장 문제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서 장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책갈피 위치 어디에 돼 있냐면은 지시사항에서는 보시면은 올해 앞에 참조라는 이름으로 책갈피 만들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지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두 번째 소재목 아래 올해라는 글자에 나타나죠 자 요거까지 연달아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기 앞에다 커서를 놓으세요 여기 우라는 글자가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사용이 될 거죠 자 우라는 입력이 돼 있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모양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거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하고 지시사항 보시면은 3줄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거 3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 지정해야 돼요 글꼴 휴먼예체죠 자 찾기가 어려울 때는 여기도 그냥 바로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휴 자 글자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휴먼예체라고 입력하면 바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종류 보시면 지시가 따로 없죠 요거는 손을 안 댑니다 면색 보시면은 색 없음 상태인데 파랑 지정되어 있죠 파랑 선택을 해주시고요 본문과의 간격 3mm 지정되어 있는데 값이 바꿀 필요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도 이제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우라는 글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첫 글자 장식이 됐죠 그런데 까만색 글자로 보이죠 지시는 노란색이죠 마우스로 살짝 드래그 해주세요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우라는 글자가 지금 블록 설정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 모양이 있는데요 자 저희 이제 글자 색만 바꾸면 되죠 이 복잡한 이 화면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글자 색만 지시된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글자 색이 바뀌는데 파랑색으로 보이죠 자 esc기 누르거나 다른 데 클릭해서 블록 없애고 보면은 노란색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책갈피 지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확인했을 때 두 번째 소재목 밑에 여기에 올해에다가 책갈피 지정하는 거였죠 자 올자 앞에다 커서가 놓도록 지금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책갈피 만들기 할 거예요 입력 메뉴에서 보시면 책갈피 있죠 컨트롤 KB가 단축키라고 그랬어요 자 실행해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참조 이 이름으로 책갈피 이름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글씨 입력해 주시고 넣키를 하시면 여기에 만들어지는데요 아무 변화 없죠 보기에서 조판부호 체크해서 보시면 책갈피라고 보여요 만약에 참조를 참고 뭐 이렇게 다른 거로 바꿨다 그런 경우에는 조판부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바꾸시면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책갈피를 지우겠다 하면은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책갈피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하셨죠 만약에 잘못했다고 이거 안 지우고 또 다시 책갈피를 입력을 하면은 제가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참고라고 만들어 볼게요 책갈피 조판부호가 두 개가 생겨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책갈피는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조판부호가 보여지는 상태는 문서 위치가 또 달라져 보이죠 이 상태로 제출을 문서 다 작성했을 때 조판부호 보이는 상태로 제출을 해도 감점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성할 때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조판부호 다시 안 보이게 하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책갈피는 간단하게 그냥 이름 지정하고 끝이 났어요 저장하시고요 다음 지시 6번 스타일 3개소 돼 있는데요 소제목이 두 개 지정해야 돼서 2개소라고 써 있고요 이거 모두 지정하시고 표 제목에서 1개소라고 돼 있어요 표 제목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모두 합쳐서 세 개를 지정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제목에서 문단번호라는 거 있어요 이게 개요번호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 있거든요 앞에서 다 설명하신 거 기억하신다면은 아실 거예요 문단번호 개요번호 이거 꼭 개요번호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돼요 자 스타일 작성을 할 건데요 커서 위치 어디에다 놓을 거냐 저희 그냥 공통적으로 통일을 하자고요 첫 번째 소제목에다 커서를 놔두시고 그리고 소제목 스타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스타일 지정 나오는데 저희 단축키로 계속 작업을 할게요 F6키 눌러주세요 자 여기 목록에 소제목 표 제목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줘야 되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십자모양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스타일 추가하기가 나타나요 여기서 소제목 만들기를 할 거예요 소제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을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글자 모양부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 단추부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글꼴부터 바꾸게 돼 있죠 자 도둠이랑 글꼴 찾기 쉬우니까 바로 그냥 도둠 선택해 주시고 기준 크기 폰트죠 12포인트 바꿔주시고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그리고 그림자 속성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하고 왼쪽 여백이 지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글자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문단 모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버튼 클릭해 주시고 문단 모양에서는 왼쪽 여백 여기다가 1만 써도 10포인트 이렇게 지정되죠 그냥 1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확장 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문단 번호 지정 그거는 번호 문단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시험에 개요 문단이라고 개요 번호라고 지정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개요 문단 설정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문단 번호 설정이 현재 지시이니까 번호 문단 선택하시고 이제 설정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타일 추가해서 모두 만들어졌죠 더 이상 할 거 없죠 바로 추가를 눌러서 스타일 목록에 소제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뀐 경우에 잘못한 거 있는 경우에는 연필 모양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죠 다시 십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 제목이라고 입력을 하셔야죠 자 입력을 하시고 역시 문단 스타일이죠 그리고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글꼬리 굴림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포인트고요 속성은 진하게 속성 하나만 지정하면 되는데 장평이 지시되어 있네요 90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자간 10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시대로 따라서 수정하시고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야 될 거는 가운데 정렬만 하면 되겠죠 문단 모양 누르신 다음에 기본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누릅니다 자 그럼 가운데 정렬로 지시가 되었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제목도 더 이상 바꿀 거 없죠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소제목 밑에 표 제목이 만들어졌죠 이 목록 순서가 바뀌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걸 먼저 만드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항상 순서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소제목 표 제목은 이제 이미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바로 지정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를 꼭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시면 안 돼요 취소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소제목 스타일 두 개를 지정할 건데요 첫 번째 소제목 마우스로 드래그를 요만큼 해주세요 해줘서 이 스타일 목록에서 소제목 스타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번호까지 자동으로 나왔죠 아까 문단 번호 설정한 게 자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스타일 또 마우스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소제목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1번 2번 이렇게 문단 번호 나오고 이 스타일이 지정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표제목 스타일 마우스로 또 드래그 표제목 정각기호까지 모두 다 드래그 하셔야죠 바탕글 표제목 스타일 이걸로 바꿔주시면 역시 예수식기나 다른 데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바뀐 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각주를 지정해야 돼요 각주 한 컴도둠 9포인트로 지정하는데요 문제지 세 번째 장을 또 보시면요 각주는 어느 위치에서 작성하냐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각주에서 쭉 선 올라가면 표제목 바로 뒤에다가 각주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만드는데 각주 이 글자 글꼴 바꿔주는 거 얼마만큼을 하냐 앞에 번호부터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 모두를 다 하라고 교정부 이렇게 원이 쳐져 있죠 자 이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지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입력한 이렇게 자료에서부터 자료에서부터 이렇게 리서치까지 여러분이 입력한 글자만 수정하라고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글자만 수정이고 앞쪽에 있는 각주 번호와 띄어쓰기 한 칸 있죠 그거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각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모두 다 수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커서가 지금 위치가 이 표제목 맨 뒤에 비교라는 글자 뒤에서 깜빡이도록 놓아야 되겠죠 자 각주는 컨트롤 N, N이라고 그랬어요 입력에 주석 각주 실행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겠죠 자 모두 다 수정이니까 블럭 설정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블럭 설정 한컴 도둠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 글꼴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못 찾는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른 때처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한컴 도둠이라는 글꼴이 만약에 없다면 자신이 지금 공부하는 컴퓨터에서 한컴 도둠 글꼴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연습이니까 다른 글꼴로 대체를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감독관한테 문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바로 글자 바꾸면 안 되죠 한컴 도둠 클릭해서 여기에 적용이 되도록 해주시고 9포인트였죠 9포인트 바꿀 거 없죠 이 상태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지시사항 보시면은 영문 소문자로 지정하는 거였죠 블럭 설정 없애주세요 없애주시고 이 주석 이 도구 상자에서 영문 소문자를 선택해서 지정하시면 숫자로 됐던 게 영문 소문자로 번호가 바뀌게 되죠 여기 바뀐 번호는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번호가 바뀌어서 보이게 되죠 자 닫기를 클릭을 하셔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커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지시 두 번째 장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요 표에 대한 게 나오는데 크기와 위치는 아까 모두 다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셀의 안여백부터 지정을 할 거예요 안여백의 왼쪽 오른쪽만 지정할 거거든요 이 내용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할 때 교재 보면 이기적인 팁 내용들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이기적인 팁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제 강의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는요 마우스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 실행할 건데요 마우스가 이렇게 선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되고요 블록 설정 되어있는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위치 있죠 여기에서 바로 마우스 포인트가 I자로만 보일 때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선에 갔을 때 실행하는 거와 바로 가기 메뉴가 다르게 보여지죠 그런데 저희 이제 다시 설명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요 모든 셀의 안여백 지정을 할 건데요 이거 왼쪽 오른쪽 지정할 거예요 여백 지정 개체 속성을 실행할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이 I자로 보일 때 그 다음에 테두리에 가서 할 때 그 차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 혼동되죠 그러니까 모든 셀의 안여백을 지정할 때는요 Ctrl-NK라는 단축키 개체 속성에 대한 거 그림이든지 차트든지 모든 개체 속성 들어갈 때는 Ctrl-NK 이게 고치기 단축키거든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Ctrl-NK를 저는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할게요 자 속성 대화 상자 Ctrl-NK예요 고치기 단축키 누르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탭 되어 있는데요 여백 캡션 탭을 보시면 바깥 여백이죠 여기는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표 탭으로 가셔서요 모든 셀의 안여백은 표 탭에서 지정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왼쪽 오른쪽만 지정해야 되죠 자 왼쪽 2mm 지정하시고 오른쪽 2mm 지정하시고 위아래 값은 이 값이 아닌 여러분들 0으로 되어 있어도 이걸로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설정 눌러주세요 바꿔야 할 지시된 값만 바꾸고 설정을 눌러준다는 거죠 자 이제 제목행과 평균행에 대한 지시를 보시면요 셀 배경색이 똑같이 노랑 지정이에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지정 안하고 한꺼번에 지정할 건데요 블록 설정을 제목행, 첫번째 행, 그리고 평균행, 마지막 행 컨트롤키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떨어져 있는 이 셀들을 같이 지정할 수가 있죠 색깔 지정이죠 색깔, 컬러, 단축키, C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나타난 대화상자에서 색 선택을 하시고 면색을 노랑 선택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색깔이 지정이 되죠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은 색깔 바뀐 거 확인이 되죠 자 이제 제목행부터 나머지 지정할 건데요 블록 설정 해주시고요 세부 지시 보시면 도둠체, 파랑, 진하게 이 속성만 지정하죠 그러니까 도구 상자에서 바로 바꿀게요 도둠체, 그리고 크기 바꿀 거 없죠 파랑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만 클릭해주시면 바뀌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가운데 정렬 제목행은 항상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평균 이 셀 또 블록 지정하시고요 글자 색만 바꾸면 되죠 파랑으로 선택해서 색깔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 행 셀 높이를 갖게 이 기능은 제가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선 모양만 바꾸시면 되는데요 표의 기본 이 선의 굵기는 실선 0.12mm로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지시는 무시하시면 돼요 바로 블록 설정 모두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선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line이라는 그 단어의 약자 L키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 이곳으로 나오게 되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C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탭으로 이동을 하셔도 똑같은 기능 작용을 하죠 자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작용 이 체크 항상 테두리 지정할 때는 없애고 작업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지시대로 따라서 해볼 건데요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만 지정할 거죠 지시가 실선의 굵은 실선이라고 그러죠 자 선 굵기만 굵어지면 돼요 0.4mm 선택을 하시고 위쪽 아래쪽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굵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표의 바깥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를 선 없음으로 바꿔야 되죠 현재는 가는 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선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선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죠 이제 설정 누르시고요 블록 설정 해제해주세요 ESC키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제 제목행 아래와 평균행 위쪽을 선 지정해야 되는데요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할 필요 없겠죠 제목행과 평균행만 빼고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L키를 눌러주시고 이중계선 선택이죠 그리고 0.5mm 이 상태에서 위와 아래를 클릭하면 이중계선 보이죠 설정 눌러주시고 다른 데 클릭해서 블록 설정 없애고 보시면 제목행 아래 평균행 위가 이중계선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자 그러면 표까지 모두 다 끝났죠 데이터행 셀로피를 갖게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다음 세부 지시 보시면 블록 계산식이죠 평균행의 블록 계산식을 블록 평균 산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지에서 보시면은 저희 현재 이 평균에 대한 거 입력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하려면은 데이터 계산할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블록 설정을 하시고요 평균이 나타날 곳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자동으로 아래쪽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블록 계산식 하는 거는 마우스 블록 이 안에다 놓으셔서 역시 I자가 보이는 상태 여기 선에 간 상태 말고 I자가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블록 계산식 보이시죠 메뉴에 그러면 블록 평균을 클릭만 해주시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자 블록 계산식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표 이 메뉴에서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 해도 똑같은 게 기능이 실행이 되죠 자 값이 나왔는데요 ES식이 눌러서 계산식을 보시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가 나타나는 게 평균의 기본 값인데 문제지 보시면 자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따로 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소수점 한 자리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산식 고치기 해서 형식을 바꿔줘야 돼요 소수점 없는 거 소수 이하 한 자리 소수 이하 두 자리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 주셔야지 이게 변경이 됩니다 나머지도 각각 하나씩 그렇게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제가 기출문제 따라하기 할 때도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는 거 그 반올림하는 거는 사사 오입에 따라서 반올림한다고 얘기를 했죠 5 이하 숫자는 버리고 5 이상 숫자는 앞에 단위로 반올림을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 중에서는 반올림을 안 하고 그냥 뒤에 숫자만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자릿수를 여기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해당 숫자만 지워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지우실 때 혹시나 이 뒤에 방금 보시면 이 지금 조그만하게 꺾어진 괄호 보이죠 이 괄호까지 지우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정렬만 남았어요 정렬에 대한 거는 맨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이 설명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제지 보시면요 제가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평균 있죠 이 부분은 항상 이 제목행처럼 가운데 정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 밑에 내용 있죠 이거는 현재 가운데 정렬로 보여지고 있죠 글자 개수 동일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글자 수에 따라서 왼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09년 밑에 데이터들 비교해 보시면요 이 밑에는 오른쪽은 보시면 그대로 그냥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왼쪽은 정렬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삐뚤삐뚤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2010년도 마찬가지죠 그대로인데 왼쪽은 정렬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2009, 2010 모두 오른쪽 정렬이네요 2011도 마찬가지죠 글자 개수 다 틀리고 오른쪽만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3개는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이죠 이 3개는 한 번에 묶어서 오른쪽 정렬해 버리면 되겠죠 자 정렬하실 때 여기 지금 구분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까지만 정렬하고 평균 따로 정렬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그 뒤에 데이터들 있죠 이것들은 이 묶음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또 하나의 묶음 그 다음에 이만큼 평균까지 다 포함해서죠 이렇게 묶음으로 정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실제 문제에서 정렬하도록 할게요 구분 밑에 여기 가운데 정렬이죠 평균도 가운데 정렬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2009에서 2011까지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이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요 비고 아무 내용도 없죠 정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정렬까지 완료가 됐죠 저장해 주세요 이제 다음 지시인 차트를 작성을 하고 수정을 할 건데요 문제지 세 번째 장 걸 보시면요 지역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 제목과 표 제목이 정각기호 빼고 모두 동일하죠 여러분들 이거 타이핑하는데 시간 걸리니까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뒤에 각주는 복사 안 하죠 이만큼만 하신 다음에 복사하기를 해 놓으시고요 다시 이제 문제지 확인하시면요 네 이 차트 모양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시사항에 2차원 가로막대라고 되어 있는데 x축과 범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x축은 여기 지금 y축 구분 아래 내용 나오죠 x축은 눈금자 나오죠 그리고 범례 부분은 2009, 2010, 2011 이렇게 나오죠 이것대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서 데이터는 항상 이 가로막대나 세로막대 같은 경우에 이만큼만 사용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문제지로 다시 돌아가고요 구분에서부터 2011 데이터까지만 블록 지정하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만들기를 실행을 하면 돼요 제일 밑에 메뉴에 있죠 실행하시고 차트가 어떤 분은 오른쪽 단에 바로 나타나는 분 계시고 저처럼 밑에 나타나는 분 계실 거예요 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차트 위치는 나중에 개체 속성에서 바꿀 거니까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눈금 보이시죠 안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실행할 수 있죠 여기 실행을 해주세요 혹시나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른 쪽 클릭하거나 이래서 차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땐 더블 클릭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실행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저희 지금 가로 막대였죠 가로 막대 선택 2차원 막대인데 어떤 거냐 첫 번째 거부터 모양 미리 보기 하시면 보여지죠 자 모양에서 X축 Y축 좀 달리 보이는 분들도 계셔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상태로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아까 방금 1단계에서 달리 보이신 분들은 이게 열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인 분들 행이 선택이 되어서 다르게 보인 분들 그런 게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문제지 보시면 Y축은 한글로 된 글자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열이 선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차트 제목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 복사해놨죠 바로 붙이기 해놓으시면 되죠 혹시나 여기 앞쪽에나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복사하신 분들 띄어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셔야 돼요 자 범리의 위치 지금 저희 이쪽에 나와 있는데 문제지 보시면 아래쪽이죠 그래서 범리 탭으로 가서 위치가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범리가 필요 없다면 범리 표시 이렇게 체크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났죠 마지막 단계였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제 세부 지시사항 보시면 저희 글자 크기 바꿔야 되죠 굴림체 보통 1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글꼴도 여러가지가 많은데 계속 굴림체 보통 10포인트로만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글자 바꿀 거 여기 제목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범리 이거 각각의 글자 더블클릭해서 바꿔주세요 글꼴 탭으로 가셔서 굴림체 10 보통 이거 순서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바꿔주시고요 글꼴 탭이 없다면은 잘못 선택한 거니까요 대화상자가 엉뚱하게 뜬 거니까 다시 빠져나가서 정확히 글씨를 마우스 포인트로 더블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혹시나 버전에 따라서 이 범례 테두리나 다른 테두리가 없다 이런 분들 역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세부 지시사항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한글 2007에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2013년부터 한글 2007로 작성한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설명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역시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의 차이는 무조건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감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눈금 단위 있죠 이 눈금 단위도 문제지와 좀 다르게 보이더라도 지시가 따로 없으니까 감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른 데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차트에 개체 속성 들어갈 거예요 단축키로 컨트롤 NK라고 했죠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단축키 누르면 바로 들어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 탭에서부터 지정할 건데요 세부 지시 보면은 너비와 높이가 지정되어 있죠 자 너비 80, 높이 80, 크기 고정 체크 하시고요 위치 지정, 본문과의 배치, 자리 차지죠 그 다음에 위치에서 가로 위치는 단의 가운데 0m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로 위치는 문단의 위에 0mm로 되어 있죠 다음 지시 보시면은 차트의 바깥 여백이죠 안 여백 아니고요 그래서 여백 캡션에서 바깥 여백 지정하는데요 이거 값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왼쪽 2, 탭키 누른 다음에 오른쪽 2 다시 탭 한번 눌러서 위쪽에서 5 탭 한번 누르고 아래쪽에서 8 그래서 2258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바깥 여백 지정이 끝났죠 이제 테두리 선 지시해야 되는 거 있죠 실선 0.31이 지시되어 있으니까 선택 가셔서요 종류를 실선 그 다음에 굵기 0.4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색이나 다른 것들 특별히 바꿀 거 없죠 이제 지시 모두 다 끝났어요 설정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차트가 왼쪽 단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때는 더 이상 따로 손댈 게 없는데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 줄이 한 줄이었던 게 빈 줄이 두 줄로 보이고 있어요 이것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일부러 여기서 줄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요 차트를 잘라내기 한번 해보세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오려두기 있죠 한번 하시면 차트가 본문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붙여넣기 해서 다시 나타나게 해야 되죠 표 아래 아니면은 보여지는 곳 지금 문제지에서 보셨을 때 마지막 줄의 내용 있죠 이 줄에다가 아니면 이 빈 줄에다가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이 빈 줄에 놓고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붙이기 하시면 이 다시 두 줄로 안 바뀌죠 그리고 차트는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지하고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차트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다시 교재의 세부 지시사항을 봐주세요 12번 그림에 대한 거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로가 있죠 c에 wp라는 폴더에 지폐점 jpg라는 파일이 있고 이거를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부터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문제지에서 세번째 장 보시면은 그림은 소재목 바로 아래쪽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저희도 그 위치에 커서를 놔둘 거예요 첫번째 소재목 아래 문단 첫번째 줄 첫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그림을 만들 거예요 커서 위치가 여기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다면 그림은 나중에 설정 다해도 엉뚱한 곳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첫번째 칸에 놓고 그림을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 삽입 입력 개체 그림 하셔도 되고 저희는 쉽게 컨트롤 ni라는 단축키나 도구 상자에서 이 액자 모양 그림 단추를 클릭해서 한다고 그랬죠 보통 여러분들 파일 형식이 모든 그림 파일 또는 모든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보이고 있는데요 cwp라는 폴더에서 해당 그림 파일만 불러와야 되겠죠 jpg라는 파일 이것만 보이게 파일 형식을 바꿔주도록 하죠 여기 그림 파일 여러 개가 있는데요 파일 이름 지폐.jpg 였죠 파일만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넛키를 하면 되는데요 넛키 하기 전에 문수의 포함이 체크 안 돼 있을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체크 확인하시고 자 표에서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나타나게 할 거 아니죠 여기는 체크 안 되고 문수의 포함만 체크된 상태로 넛키를 하시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그림이 나타났죠 자 그림 더블 클릭 하시고요 기본 탭으로 가셔서 크기 지시되는 대로 고쳐줘야 되겠죠 너비 30이고요 높이 20이에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해주셔야 되죠 가로는 위치가 단의 왼쪽으로 되어 있죠 자 왼쪽 선택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기준 위치 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의 위에 0mm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체의 바깥 여백 있죠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을 지금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2mm로 바꾸면 되겠죠 각각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모두 여기에서 위 화살표 눌러서 2mm로 설정하시고 설정 단추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림에 대한 설정 끝났어요 이제 저장 한번 하시고요 또 세부 지시를 이어서 보시면요 13번 하이퍼링크 할 차례죠 강영훈이라는 곳에 하이퍼링크를 하시고요 책갈피는 참조라는 곳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지 보시면 강영훈이라는 곳 맨 끝에 있어요 이 글의 작성자가 강영훈 기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강영훈 블록 설정 블록 설정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빈칸도 하이퍼링크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빈줄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해당되는 글자만 블록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바로 나오죠 자 실행을 하셔서 여기서 지정 책갈피의 참조로 지정을 하시면 되죠 바로 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도 완성이 됐어요 다음 또 지시 볼까요 네 14번 15번 16번 이제 3개가 남았는데요 이 3개는 모두 다 문제지에서 커서가 맨 첫 번째 줄 빈칸에 위치한 상태로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지시 사항 다시 보시면요 쪽번호 지정할 거예요 위치 나와 있죠 모양 나와 있죠 시작번호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문제지 세 번째 짱 걸 보시면요 자 쪽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 3에 해당되는 글자가 지정되어 있네요 왼쪽에 나타나 있죠 자 이거 지시대로 이제 그대로 할 거니까요 문제지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문서에 직접 지정을 해주세요 커서를 여기 빈줄에 놓는 이유는 혹시나 수정해야 될 경우에 해당 조판부호 보기 조판부호에서 해당 조판부호를 바로 지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쪽번호 머린말 꼬린말 같은 경우에 여러 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책갈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쪽번호 만들기 위해서 모양에 쪽번호 매기기 있죠 컨트롤 mp에요 요거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아래에 나왔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소문자였죠 지시에도 나와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줄표가 양쪽에 나왔나요 줄표 안 나오고 줄표 넣기 해제로 지시가 되어 있죠 체크 없애주시고요 바로 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잘 나왔나 밑에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양의 새 번호로 시작 눌러주시고 번호는 3에 해당되는 숫자였죠 쪽번호 1,2,3 3에 해당되는 숫자로 바로 넣기 하시고 이제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바로 다음 머린말 지시 요거를 보고 수정을 할 거예요 머린말과 꼬린말은 단축키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메뉴도 모두 동일해요 보시면은 모양 머린말 꼬린말 여기에서 똑같이 실행을 하는데요 머린말은 바로 실행하자마자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머린말으로 들어왔다면 입력해야 될 내용 그 세 번째 짱 문제지 있죠 거기에서 보고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블록 지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굴림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11포인트 바꿔주시고 진화계속성 색깔은 빨강색 지정하시면 됐죠 그 다음에 옆으로 더 가서 오른쪽 정렬까지 지정하시면 끝이 나요 그럼 머린말에서 다시 본문 영역 커서 오도록 해야 되겠죠 머린말 빠져나오도록 이 닫기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쉬프트 ES 쉽게 누르면 이 닫기 기능하고 똑같은 동작을 해요 자 머린말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글자를 잘못 써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할 때는 이 머린말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게 있다면 쪽 윤곽 이거를 지금 체크가 해제된 상태예요 여기가 체크 표시가 되도록 쪽 윤곽 메뉴를 실행해서 이게 모두 다 보이는 상태로 있는 거죠 여기 체크 표시 있죠 이 상태로 지금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장 또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꼬린말 바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가 여기 깜빡이는 상태에서 모양 그 다음에 머린말 꼬린말 실행을 해서 꼬린말 선택 양쪽 상태로 항상 하고 있죠 만들기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부동산 전망이라고 꼬린말 내용 입력했으면 블록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궁서체로 바꿔 주시고요 12포인트로 지시대로 바꿔 주시고 진학의 속성 역시 지시대로 해주시고 글자색 파랑색이죠 선택해 주시고 옆으로 쭉 가서 오른쪽 정렬 하랬으니까 오른쪽 정렬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머린말 꼬린말 이 대화 상자에서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죠 커서는 항상 이 위치에 있죠 조판부 확인하시면 여기에 모두 다 만들어진 게 보여요 자 꼬린말에 대한 조판부 안 보이고 있는데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네요 자 조판부 다시 안 보이게 하시고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위치랑 글꼬리랑 모두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머린말 꼬린말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됐어요 저장을 하시고요 인쇄해서 미리 보기를 하시거나 여기 옆에 미리 보기 눌러서 이렇게 모양들 클릭해서든지 자 이거 모두 다 확인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문서 자체에서 틀린 글자 같은 거 있나 아니면 띄어쓰기 잘못한 거 있나 한자 입력 안 한 거 있나 하이퍼링크 같은 거 클릭해서 제대로 동작하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시고요 모두 다 완성을 했다면은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점 프로그램 있죠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해 보시고 틀린 것들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시고요 채점 프로그램 하실 때 이거 문서 닫은 후에 채점 프로그램을 열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틀린 거 있다면 다시 문서를 열어서 수정하시고 또 닫은 후에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하시고요 채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쪽에 끝나고 나오는 기출문제 1, 2, 3번 하는 거 있죠 3회에 걸쳐서 하는 설명에서 뒤쪽에서 화면 보면서 같이 채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저 없이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저장해서 여러분들 채점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